안녕하세요. 인생후반전 내모음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치매 판정의 핵심 ADL 평가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치매를 다루면서 치매를 판정하는 데 핵심은 ADL, 그러니까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일상생활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지?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능력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그래서 많은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평가 기준들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현재에서 많이 사용되는 평가의 방법, 이런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꼭 이 표 그대로 사용된다는 게 아니라, 그 항목이 어떤 건지, 뭘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이거를 좀 주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항목들을 살피는지를 보면, 만약에 제가 노화가 진행됐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귀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또 부모님을 보살필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겠네요. 그래서 사실 일상생활 능력, ADL을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은, 과연 이분이 혼자 사실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가하는 과정을 할 때, 베이직 ADL, 가장 기본적인 ADL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먼저 한번 보고, 좀 이야기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 표는,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입원하면, ADL,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하도록 정부에서, 정해진 툴이에요. 아... 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 항목이 기관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항목은 어떤 기관에선 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근데 대체로 이런 항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10가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옷 벗고 입기. 이 옷을 자기 혼자 벗고 입을 수 있는 자예요. 이 평가 기준은 1점부터 5점이거든요. 근데 1점은 완전 자립. 즉,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1점이에요. 5점은 전적인 도움. 전적인 도움은 혼자는 못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비인 분이 대표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감독 피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돌봄사 입장에서는, 유피 때 옷을 입잖아요. 그거 보는 거예요. 보다가 힘든 부분 있으면, 그때만 살짝 도와주는 거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도움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옷을 입을 때, 여기 살짝 항상, 항상 뭔가 이렇게 돌봐준다든가, 옷을 벗으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손을 이렇게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한다든가. 팔을 넣을 때 이렇게 좀 옷을 잡아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전적인 도움은 아니지만, 많이 도와줘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두번째는 세수하기. 세수하기를 혼자 할 수 있느냐. 못 하실 수도 있죠. 완전히 해드려야 되느냐. 할 수는 있는데, 약간은 도와드려야 되느냐. 감독 필요해서 도와드려야 되느냐. 이걸 보는 거죠. 세번째가 양치질하기. 네번째가 목욕하기. 그 다음에 식사하기. 식사를 혼자 드실 수 있느냐. 식사하기라는 거는, 식상이 차려진 것을 본인이 다 뜨고 드실 수 있느냐. 아니면 전적인 도움은 주로 코추를 하시거나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거의 떠들여요. 완전히 다 떠들이고 해야 되는 그런 용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체위 변경하기라는 것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본인이 이렇게 좌우로 체위를 변경해서 혼장임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할 때마다 도와드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본인은 전혀 못하고 간병인이나 아니면 돌보는 사람이 전적으로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항목이 일어나 앉기. 일어나 앉기라는 것은 침상에 누워 있으면 누워서 본인이 일어나서 앉을 수 있느냐. 옹려 앉기는 그겁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유필이 있는 자리로 옮겨 앉을 수 있느냐. 일단 앉은 상태에서 다른 자세를 자리로 옮길 수 있느냐. 옮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방 밖으로 나오고 제가 여기서 방 밖까지 혼자 힘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화장실에 사용하기.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열 가지로 봐요. 이걸 왜 기본적으로 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직장, 사회생활하는 활동이 아니에요. 정말 기본적인. 흔히 말하는 위생이라고 하잖아요. 개인 위생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것을 이분이 본인이 할 수 있느냐. 능력이 그렇지 못하냐. 도움이 필요하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그런 일상생활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ADL은 이거를 얘기하고요. 기본적이다. 베이직 ADL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돌봄이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서 개인 위생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 돌봄이 필요하냐를 평가할 때 유투를 쓰는 거죠. 근데 이거 항목만 놓고 보면 그거는 치매가 아니라 노화에 따라서 신체 능력이 굉장히 저하된 분들도 이게 다 안 되실 것 같아요. 일상생활 능력이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치매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요.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한테 평가되는 거예요. 그럼 돌봄이 필요한 것은 왜 돌봄이 필요하냐. 어떤 부분에 필요하냐. 이걸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ADL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정말 이분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돌봄이 계속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만 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문제된 여기에 도움이 필요한 분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이 굉장히 저하된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아주 기본적이라고 하면 이제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거는 기본적인 거는 되지만 네.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한번 그래서 고난도인가요?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의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 아주 기본적인 ADL에서 장애가 온 것은 누구라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치매가 초기에는 이것보다는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한번 그거의 이 IADL의 평가 항목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기관마다 항목은 좀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첫 번째는 몸 단장이에요. 아 그래서 아까랑 비교하면 아까랑 옷을 단순히 입고 벗기잖아요. 이거는 그래야 합니다. 머리 정돈 빗질을 할 수 있느냐. 본인이 할 수 있느냐. 여기는 크게 한 3단계로 되게 평가를 해요. 혼자 할 수 있느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자. 약간의 도움 필요하느냐. 약간의 도움은 여러 가지입니다. 빗질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빗을 갖다 줘야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의 도움이 형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화장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아까 IADL과는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면도. 남성의 경우 면도. 그다음에 손톱, 발톱 깎이를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는 거죠. 두 번째 항목은 집안일이에요. 집안은 실내 청소, 설거지, 친구 정리. 흔히 말하면 우리가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을 혼자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냐. 아니면 이분은 집안일은 본인이 못하느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IADL이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의 경우에는 ADL.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ADL를 다시 평가를 해봐야겠죠. 그다음에 기본적인 ADL에서는 식사하기. 상을 다 찾았는데 밥을 먹을 수 있느냐를 봤다면 지금 여기서는 본인이 음식을 준비해서 요리를 하고 상을 차릴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빨래하기. 그다음에 외출. 외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교통수단 없이 걸어서 도보로. 가까운 상점이나 관공서나 병원. 이웃 방문을 해서 갔다가 올 수 있느냐. 그걸 잘 못하느냐. 그다음에 교통수단 이용은 좀 다른 게 있냐면 교통수단마다 이용하는 방법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상승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용하려면 노선도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더 추가되겠죠. 복합적이죠. 그래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물건 사기예요. 보시면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도구라고 알 수 있죠. 온라인은 아니고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 그러니까 물건을 산다는 거는 그 물건에 대해서 제가 돈을 지불해서 그걸 사올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종합적인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음 여덟 번째 항목이 금전관리. 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 공과금을 낸다 대신에. 그다음에 9번이 전화 사용이에요. 요즘은 핸드폰이겠죠. 예를 들어 자녀 연락처를 알고 연락처를 찾아서 걸고 받고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10번이 약 챙겨 먹기. 이런 부분이 이제 10번 같은 경우를 보면 넣으냐 뺀느냐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를 넣는 이유를 보시면 노인분이 주된 대상인데 이분이 혼자 집에서 일상생활을 자기가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일상생활 사회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 챙겨 먹기라는 항목도 들어가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를 챙겨 먹을 수 있는지. 이게 안 되면 더 보살피.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그거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항목이 어떤 항목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가 사실은 이게 무슨 아주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그 사회에서 봤을 때 도움이 필요하거나 안 필요한가를 고른 거죠. 그런데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치매가 진행됐을 때는 일상생활 장애가 보이잖아요. 가장 두더워진 것은 만약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하시는 분은 사회생활에서 먼저 많이 드러나겠죠. 낯선 환경도 많을 테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들어갈 게 이런 도구적 일상생활. 여기서 문제가 된다면 이분이 생활하시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아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어떤 돌봄이 필요한 기준점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생활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하나의 도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은 활용하는 곳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을 봤을 때 예를 들어 ADL 점수를 하나의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몇 점이면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알겠군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KMMSE를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이제 23점 이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해 봤더니 그닥 문제가 없다.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경도 인지 장애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치매는 아니고 경도 인지 장애다 이런 식으로 판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일상생활 능력이라는 걸 보시면 아까도 치매 때도 봤었지만 인지 장애가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장애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지 장애, 기억력 장애만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 KMMSE 점수가 예를 들어 아까 23점일 경우에는 이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지만 MMMSE 점수가 15점이다. 그런데 ADL은 뭐 괜찮게 나온다. 이런 경우는 없죠. 네. 오늘 일상생활 능력 평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강조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장애가 있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저는 우리가 혈액검사에서 예를 들어 빈혈 수치가 12 이하면 빈혈이고 이런 식으로 자를 수 있는 특정한 수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라는 건 수단이고 도구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대상이 되시는 분을 봤을 때 이분보다 이분이 일상생활 능력은 더 괜찮다. 더 나쁘다. 또는 이분이 작년보다 올해 일상생활 능력이 더 나빠졌다. 아 이거 좋아졌다. 이거를 얘기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툴, 도구를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저는 도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프리즘이죠. 이런 프리즘을 통해서 보니까 좀 더 우리가 분석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부모님들의 일상생활 능력을 한번 평가할 때 자녀가 생각할 때도 이 수단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 닥터가 이야기해 준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 측정 항목 10가지 여기서 우리 부모님이 조금 뭔가 이상행동을 보이신다. 그러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겠구나. 원인이 뭔지 이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꼭 치매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원인이든 사실은 이 IADL에 문제가 있다. 그런 원인을 찾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그런 10가지 항목 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시면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치매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을 잘 돌보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연관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이 부모님 돌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혼자 결정하지 않아 형제 자매끼리도 결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사실은 이런 도구가 이런 데 문제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게 사실 이제 서로 얘기를 쓸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유튜브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치매 판정의 핵심 일상생활 능력 평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뭔가요? 치매에 우리가 진단이 된 경우에 현재 치매 상태의 중증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또 도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GDS라는 척도거든요. 그래서 그 GDS 척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